버스를 기다리다가 1시간이 다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전철로 가면 두 번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잘 이용을 안 하게 돼요. 기사님. 생활이 자주 이렇게 나오세요? 활동을 매일 하죠. 버스로 이동하는 거는 거의 멀리 나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멀리는 안 되니까. 시간대 나가는 데 노들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위험하게 여기 덜어러 가세요? 네? 위험하게. 위험한데요. 인도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올록 튀어나온 데도 있고 적시물이 있어서 울퉁불퉁하고 보시다시피 이런 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이쪽이 이렇게 좀 경사가 많이 졌어요.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몸이 많이 쏠리죠. 경사가 들진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보고 차가 오나 살피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경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중리랑. 네, 여기 여기서. 어려운 역? 네, 여기 어려운 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107번 기사가 오면 아, 저 장애인을 태워들겠다라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손을 흔드세요, 아니면 어떻게 아세요? 손을 흔들죠, 이렇게 흔들죠. 아, 버스 오면?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보고 알아차려요, 공정기사들이? 아니요, 못 보고 지나가는 기사님도 있어요. 타야 되는데? 네, 못 보시거나 못 보시는 건지 무시. 그냥 무정차고 그냥 지나가시는 건지. 그 버스가 길다 보니까 전기선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또. 경차돼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또 앞에 뭐 막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되려고 하지만 무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딱 경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사님, 여기 자리를 좀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요. 투자님,! 고정을 다 쓸게요? 저 오늘 빨리 좀 사세요. 오늘 저 빠른 거예요, 진짜. 장애인이 있든 없든 아예 고상차를 없든 다 져야 저상차를 해보려야 돼 전용차선 되고 다 세 번째 세 번째 이 점을 말하면 한 번 더 곧 타면 저 손님 내 손님 다녀 어쩔 때 되면 헷갈릴 때도 있고 어쩔 때 되면 리프트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오래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권리가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이동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내 맘대로 간다라고 해서 맘먹은 대로 갈 수가 없는 현실이죠 지금도 됐나요? 아이쿠 아이쿠 여기 본인 있으면 회사로 이분들 전화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교통약자가 편하면 비장애인들도 편하거든요 다 저희들이 편하면 모두 다 편한 거예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비장애인들도 오히려 편한 거고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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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